악은 악으로 차단한다 누군가 진짜 괴물이 나타나서 이 나쁜 새끼도 그냥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나대지 마라 우리 원칙 하나만 정해요 사람 목숨 해치는 건 하지 말죠 느낌이 이상하게 잘 나온 거지? 난 협상이 아니라 경고를 하러 온 거야 난 이 쓰레기 같은 짓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악은 악으로 차단한다 누군가 진짜 괴물이 나타나서 이 나쁜 새끼도 그냥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나대지 마라 우리 원칙 하나만 정해요 사람 목숨 해치는 건 하지 말죠 느낌이 이상하니까 이런 거지? 난 협상이 아니라 경고를 하러 온 거야 난 이 쓰레기 같은 짓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여기가 이탈리아였다면 너희는 지금쯤 아무도 모르게 포도박 걸음이 됐을 거야 밀라노 수제 양복장인 브라할로가 만든 진짜 미친 것 같아 오직 선배 걱정만 하는 거죠 제 경험상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오버하게 할 만한 무언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해가지고 무모한 겁니까? 그게 내 운명이니까 니 모아지 깎는 거야 손가락에 힘도 안 들어가니까 난 반드시 건물을 되찾을 거고 니들 모두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가슴들 모두 대가가